제주 4.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가 불발됐습니다. 당초 오늘 제주를 방문해 유적회를 만나 사과하려던 김 최고위원은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오는 20일 제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4.3 추념식 불참에 대해 언급하며 4.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.